한 달이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농산물 출하 조절을 위해 안동시 농산물 공판장의 경매 시작 시각을 오전 8시로 앞당겨줍니다. 안동시는 사과 등 농산물 출하 성수기를 맞아 9월 4일부터 농산물 공판장 경매 시작 시각을 현행보다 30분 단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추석 맞이 홍수 출하에 따른 출하자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해 풍천과 나무의 선별기를 운영하고 순번 시스템 가동과 휴대폰 문자 전송도 실시합니다. 이와 함께 청과시장은 추석 연휴 기간인 10월 3일부터 7일까지 5일 동안 휴장하고 수산시장은 추석 당일인 10월 4일 오전에만 휴장합니다.